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체국 보험 상품에 관련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뭐 약간 경고 비슷하게 말씀드려 왔는데 우체국 보험 상품이 시험 문제도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개수의 이 상품을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또 알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금 상품도 우리가 이제 봤잖아요. 우체국의 금융 상품 중에는 예금 상품도 있는데 또 카드 상품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품들은 그래도 비교적 그 종류도 심플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도 간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보험 상품은요. 주계약 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갖가지 거기다가 이제 특약들 이런 게 막 따라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우 복잡합니다. 애시당초의 보험을 보장성 보험이냐 저축성 보험이냐 또 연금보험이냐 이런 것도 나눠봐야 되지만 그 안에서 각각의 주계약과 부수적인 계약들 이 특약들에 관련된 것들이 다양한 조합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분석하고 파악하는 데 상당히 이제 애로사항이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꼼꼼히 좀 잘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긴 하는데 음 데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걸 진짜 어떻게 다 공부할 거냐. 우리 이제 발표 교환의 양으로만 놓고 봐도 그래서 장난 아니에요. 페이지 수만 해도 이거를 근데 거기에 표로 다 정리되어 있고 한데 이거를 다 기억해서 비교한다는 게 그렇게 분석해 놓는다는 게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중심으로 공부해야 되냐. 일단은 보험의 종류를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주요 특징들을 다 설명해 놓고 있거든요. 각 상품별로의 주요 특징들이 나올 거예요. 그 주요 특징을 위주로 공부할 거예요. 주요 특징을 위주로 공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제 거기에 뭐 가입 나이, 보험 기간, 납입 기간, 보험 가입 금액 이런 건 이제 언급돼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좀 같이 섞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각 상품마다 또 굉장히 독특한 지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게 또 같이 또 곁들여 나오는 것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만 좀 제가 추려가지고 강의를 좀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될 자료가 어떤 거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이 교재 있잖아요. 이 교재, 이 교재를 좀 챙겨 놓으시면 좋겠고 여기에 이제 모든 게 다 나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진행되는 것들을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찾아서 체크해 놓고 가시는 거 이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여기 띄워드리는 이 내용은 그냥 주요 특징 위주로 할 거예요. 주요 특징 위주로만 띄워놓고 그거를 좀 상세하게 분석하는 형식으로 할 건데 그거로 마치지 않고 대신에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의 일부를 볼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교재도 좀 준비해 오시면 좋겠고 그런데 그 교재보다 더 심플한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제가 이제 제공해 드리는 이 교안 있죠.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쓰라고 여기 여기 우리 띄워 놓는 이 칠판의 내용을 그대로 이제 편집해서 제공해 드리는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또 참고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 자료에서는 우리 이 빨간색으로 디자인된 이거 빨간색 까만색 디자인된 우리 교재 있잖아요. 우정사업본부 발표 자료 여기에서도 이 정도는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정도 싶은 거 그런 내용도 위주로 해서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주요 특징에다가 그 다음에 그 아까 이제 뭐 이제 가임나이 보험기간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 표에다가 그리고 이제 주계약 외에 저 우리 저 특약들 특약들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쭉 열거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대개 이 상품이면 특징적인 설명이 부과돼야 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빼서 넣어놓고 이렇게 한 형식입니다. 지금까지 출제된 거를 분석을 해보면 특약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막 상세히 물어보거나 여기에 부수되는 특약이 뭐인지를 찾으라거나 이런 종류의 문제는 거의 이제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제 그게 추세가 이어질지 어쩔지는 몰라요 사실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약을 먼저 공부하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특약을 먼저 공부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게 너무 복잡해져요.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특약에서도 몇 가지 꼭 집어야 될 게 있어요. 여러 보험 상품에 다 부과되어 있는 특약 같은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제 진짜 말 그대로 특약이라는 말에 부합될 만큼 특화되어 있는 이 저 특약들이 있거든요. 그런 특약들까지 다 꼼꼼히 수업시간에 다 살펴보진 않을 거예요. 그거는요 이제 제시생분들 있죠. 제시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걸 한번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새롭게 추가된 상품 3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바뀐 것도 크게 보면 3개인데 한 상품 정도는 많이 바뀌었고 내용이 나머지 두 상품 크게 바뀌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존에 공부를 좀 해놓으셨던 분들은 알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거기다 살을 더 붙이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특약 같은 것까지도 파고 들어가서 한번 좀 더 많이 아는 거를 확장해 놓으려고 해놓으시면 시험에도 유리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돼서도 상당히 써먹을 때가 많을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제시생분들한테는 그 특약의 세부적인 내용들까지도 다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지만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 특약까지 다 섭렵하려고 하면 역부족이에요. 실제로. 오히려 더 포인트를 잡아서 기억해야 될 부분들까지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자는 겁니다. 특약을 버리자는 얘기는 아니고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그 주요 특징을 제일 먼저 제일 먼저 분석을 막 해놓으시고 그거를 막 상품별로 비교해 놓으시고 비슷한 내용들이 있었나 이것도 찾아내 보시고 하시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되 그렇게 하시되 거기다가 이제 살을 붙일 때도 단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험기관, 보험 가입연령 뭐 이런 것들 나와 있는 거 그거를 조금 살을 좀 붙여보세요. 살을 좀 붙여보시는데 워낙 그 각 상품마다 모든 상품의 그 가입연령과 조건 같은 것들을 다 기억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먼저 나한테 익숙해지는 보험들 그리고 기존에 기출됐던 보험 상품들 뭐 이런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문제풀이까지 하다 보면 그것도 알게 되거든요. 그런 거 위주로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익혀나가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거가 이렇게 상품명 있죠. 상품명하고 이렇게 연계시켜보면 좀 대략 유추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 연결고리 때문에 기억에 탁 남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거를 먼저 좀 솎아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품만의 독특한 특징들 몇 가지를 좀 추려놓으시면 되고 그런 것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시간 확보가 좀 됐다. 그러면 그때는 아직 미처 챙기지 못한 이 특이하게 구체적인 내용들 같은 것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상품별로 녹화봤을 때도 앞에는 그 가입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다가 뒤에 가서 보면 이제 보장 내용이 나와요. 보장 내용이 나오는데 이 보장 내용을 또 약간 뒤쪽으로 밀어서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보장 내용. 그 보장 내용이라고 하는 것도 그거 위주로 시험을 잘 내지는 않아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장 내용도 좀 뒤로 밀었다가 시간적 여력이 확보되면 하시고 그게 안 되면은 우리가 좀 타켓팅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속관해서 먼저 우선순위를 줘야 될 부분들에 좀 더 신경 많이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금공부는 사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관건이 크게 두 개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는 금융과 관련된 그 기본적인 상식들 있잖아요. 경제랑 연결도 되고 그래서 그런 거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그거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어요. 이게 하나가 이제 문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그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인데 보험 상품 있죠. 이거를 우체국 보험 상품을 세세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거. 이게 또 우리를 괴롭히는 부분이에요. 크게 보면 이 두 가지가 가장 좀 괴로운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다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되고 그런 만큼 이게 사실은 다른 공무원 시험 과목보다 불량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적은 편도 아니죠. 그런데 많은 편도 아니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 교재가 친절하게 해설되어 있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압축화에 나서 그렇게 따지면 페이지 대비 해야 될 공부량은 적지 않고 또 그 다음에 아무리 반복해도 완벽해지기 어려운 이런 보험 상품 같은 것들이 두껍게 이렇게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공부하는 것까지 치면 이게 시험 발표되고 남은 기간 동안 이 학습하심에 있어서 조금의 여유도 허용되진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나면 무조건 이 파트로 돌아와서 이 관련된 공부를 해나가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우리 칠판에 띄우는 것은 주요 특징 위주로 띄울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준비해 오셔야 되는 건 어떤 거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제공해드리는 요약본 그 교환을 좀 띄워놓고 같이 공부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고거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제가 수업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안에다 다 담았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페이지 구성을 칠판에 띄우는 것은 조금 생략한 이유는 너무 불필요하게 시간이 또 자료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주요 특징을 띄워놓고 그걸 우리가 이제 교환을 보면서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 그런 것들이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서 차라리 이 파트는 그렇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 이제 우정수학부문 발표 교환이 그 근간이 되는 거죠. 근간. 그래서 가끔씩 필요하면 옆에다 놨다가 참고해서 따라오시면 되겠다 하는 건데요. 다만 이번 시간에는요. 그 중에 첫 번째 상품이 있죠. 그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거예요. 다 할 건데 그거를 다 하는 이유는 왜 하냐면은 이제 이렇게 읽어내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선을 보여야 돼서 그래요. 이게요. 되게 요약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어디 가면 그대로 확인할 수 있냐면 우정수학본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험상품 검색해보세요. 그러면 이 내용이 그대로 그냥 다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요약으로 넣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냥 우리 교재에다 그냥 옮겨놓은 것 뿐이에요. 별다른 노력이 없어. 너무 불친절합니다. 사실은. 너무 불친절해서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건지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읽는 요령 같은 것들을 터득할 필요가 일단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첫 번째 상품을 가지고 저랑 이제 한번 제대로 분석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중 중요한 것들도 속아서 계속 나머지 상품들 설명하겠지만 제가 굳이 그 상품에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첫 시간에 연습하는 그 이제 읽는 방법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읽어 내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렇게 진행될 거라는 거 미리 이렇게 예고해드리고 자 그럼 이제 우리 뼈대로 한번 가볼까요? 뭐 이거예요. 우체국 보험 상품도 결국에는 여기가 생명보험하고 그죠? 생명보험. 예. 글자색이 얘가 좀 바뀌어있네요. 자 생명보험. 생명보험 위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생명보험 위주인데 이 생명보험 중에서도 가만 보니까 이제 보장성 보험이죠? 주대계는 근데 거기다가 저축성의 성격이 부여된 보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장성 보험이다 그랬을 때에는 내가 낸 돈보다 만기시 황급받아야 될 돈이 더 적으면 보장성 보험 그 다음에 내가 낸 돈보다 만기시에 황급받는 액수가 더 커 있으면 저축성 보험 이라고 말씀드렸었고 거기다가 이제 노후를 대비하는 연금보험들도 우체국에서 취급을 합니다. 이런 게 이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 상품들에서 일부가 온라인 보험으로 다이렉트 보험으로 같이 연동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온라인 보험이다 그랬을 때는 이제는 모집하는 데 큰 비용이 소요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보험 설계사 등이 보험 모집자들한테 가야 될 목들을 좀 세이브할 수 있고 그 대신에 고객 입장에서는 좀 이제 저렴한 보험료로 이제 많은 혜택들을 또 누릴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이 다이렉트 보험들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온라인 보험 그래갖고 그런 부분들도 함께 보시는 건데 이 보험들이 결국에는 그 성질에 따라서 여기저기 다 스며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순서대로 따라서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온라인 보험도 이제 공부하게 되는 셈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큰 틀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펼쳐볼 텐데 보장성 보험의 상품이 무지무지 무지무지 무지 많아요. 여기에 시간을 좀 많이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걸 미리 예고해 드리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의 종류. 계약 보험금 한도액은 보험 종류별로 피보험자 1인당 4천만 원까지 다 이랬는데 이게 이제 뭐였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서민들을 위해서 보편적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소액 서민보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게 우체국보험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피보험자 1인당 4천만 원 생명보험에서 사망보험금 같은 거를 최대 4천만 원까지만 설정하게끔 해놓고 있다는 것. 그래서 고액보험은 우체국보험에서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공부했던 거 다시 떠올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금보험이 나왔는데 연금보험의 최초 연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1년에 900만 원 이하다라고 되어 있고 연금저축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상품은 좀 별개입니다. 이것은요. 국민들의 연금 마련을 좀 거들어주고 권장하기 위해서 연금저축 상품은 다른 상품하고 좀 다르게 단지 그냥 연금의 성격이다라고 멈추는 게 아니라 이것은 말이죠. 세액공제 혜택을 어마무시하게 줍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어마무시하게 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가입할 수 있는 금액 물론 세액공제를 해주는 액수는 정해져 있어요. 최대치로 해도 이제 IRP까지 포함해도 900만 원이다. 이런 거 앞에서 좀 공부했었는데 뒤에 가서 또 세제가 또 나오니까 거기가 또 반복될 거예요. 그런데 연금저축으로는 많아도 600만 원까지 1년에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 거기다가 개인형 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연금인 IRP 요거를 이제 가입하면 연간 300만 원까지 또 세액공제를 받아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주어지는 게 바로 연금입니다. 그런데 그 IRP를 빼고 보더라도 600만 원까지라고 그랬죠. 그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은 이름에 반드시 뭐가 붙어 있어야 되냐 연금저축이라는 저 네 글자가 정확하게 박혀 있어야 돼요. 연금저축. 그냥 연금이라고 써 있는 건 안 되고 연금저축 이렇게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예외적으로 빼고 나머지 연금보험의 최초 연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1년에 900만 원 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연금보험 중 그러니까 뭐 가입하는 액수 자체가 뭐 고액인 것은 일단 배제하고 본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연금보험 중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연금저축 계좌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료 나비 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연간 900만 원 이하다. 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액공제 받는 범위랑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좀 이제 같이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체국보험의 종류인데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 연금보험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개념은 설명을 다시 한번 언급해 드렸고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험상품을 개발할 때 우정사업본부장이 예정이율이나 예정사업비율 예정사망률 같은 걸 기초로 한다. 우리가 이제 3위원 방식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세요? 네 3위원 방식 3위원 방식에서 봐야 될 것들이 있었잖아요.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 예정사망률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보험료를 일단은 산정을 하는 겁니다. 3위원 방식만 따르고 만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3위원 방식이 이제 여기도 토대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우체국보험의 재무건전성, 계약자 보험 및 사회공익 등을 고려해서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기초서류를 합리적으로 작성해 놔야 된다. 이런 겁니다. 우정사업본부장이 보험상품 개발의 총 책임자 정도가 되는 거고 그랬을 때 3위원 방식 같은 거 등등을 고려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제대로 보험을 이렇게 잘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필요한 서류나 목록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다 만들어 놔라. 그리고 약관 작성을 할 때는 알아먹기 좀 쉽게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약관을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먹겠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알기 쉽게 하라고 돼 있고 실제로 알기 쉽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지만 그런데도 제가 이제 이 강의 준비하면서 보험상품의 약관들 막 끄집어내서 좀 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끄집어내서 읽어보면은 그래도 아직도 그냥 이거를 미리 접해보지 않은 사람이 그냥 이거를 읽고 해석해봐라. 이렇게 그냥 문해력 테스트처럼 약관을 주고 문해해봐라 그랬을 때 과연 이 문해가 잘 될 것이냐. 이런 좀 의구심은 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는 중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약관이 어떤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냐. 어쩔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험금 지급사유라는 게 이 보험상품이 관장하고 있는 보험사고의 범위에요. 이 보험상품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사고의 범위.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잘 봐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험계약을 변경하는 거 관련된 내용. 무효의 사유. 그 다음에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보험자의 의무들이 있을 텐데 그 의무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손실을 받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에요. 주로 여기 이제 그 의무다라고 하면 보험료 납입의 의무가 있겠죠. 그렇죠? 맞나요? 보험료를 납입해야 될 의무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고지 내지는 이제 통보. 통보의 의무 같은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주되게 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받는 손실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이제 알도록 해야 되고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지 사유와 해지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 의무가 어떻게 되는가. 부분이 있고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이익금 또는 인여금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그 범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금이나 인여금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라고 했는데 뭐 우체국보험은 대부분 다 무배당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아무튼 뭐 유배당이다 그럴 때는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도 명확하게 약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밖의 보험계약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 같은 것들도 약관에다 다 집어넣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현재 스코어 보험 종류별 판매 중인 상품 목록이 보장성보험 42종, 저축성보험 5종, 그리고 연금보험 6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온라인 다이렉트 보험까지 다 포함한 개념이에요. 자 그렇게 했을 때 42종, 5종, 6종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제 여기 에듀온에서 강의 시작하고 첫 번째 때 이 다이렉트 보험이 우리 교재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이렉트 보험도 막 소개를 하고 그랬었던 적이 있는데 뭐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장단점들이 좀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전체 우체국을 다루는 상품을 다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 교환 범위에서만 시험에 출제하겠다고 했으니까 필요 이상의 공부를 하게 되는 셈이기도 해서 과연 그게 좋은 것이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반신반의 하면서도 그래도 또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제공해 드렸던 그런 경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싹 사라졌어요. 왜냐면은 다이렉트 상품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교재에다 다 수록해놓고 이거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이제 그죠? 그런 갈등 없이 모든 걸 다 공부해야 되는 뭐 그런 이제 시점이 된 거죠. 그래 이제 또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최악인 것 같긴 해요. 좀 빠지는 상품도 있고 공부를 좀 덜 해도 되는 것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이제 온라인 다이렉트 보험까지도 전부 다 집어넣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소개되어 있는 상품들의 종류도 그만큼 늘어났고 공부량도 좀 늘어났는데 뭐 이제 비슷한 것들끼리는 좀 묶어가면서 공부하셔도 좋겠으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접근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긴 종류들을 열거한 거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 초시생분들이 있을까 봐 이제 있을 테니까 이제 그 초시생분들은 이 숫자가 뭔지를 잘 모르겠는 경우도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간단히 설명드려보면 2109 그러면 2021년 2021년 9월달 기준으로 이제 만들어진 보험 상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갖고 같은 명칭의 뒤에 숫자만 이렇게 바뀌기도 해요. 좀 리뉴얼 된다는 거죠. 리뉴얼 되는 거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게 이름 자체가 싹 바뀌는 경우도 있고 아예 폐지되는 상품도 있고 신설되는 상품도 있어요. 그거는요 왜 자동차에 비유해보면 완전히 전면적으로 요거 이제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내는 경우 있잖아요. 아예 엔진부터 싹 바꿔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로 보시면 되고 보험 상품도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는 이 뒤에 있는 넘버만 요게 좀 바뀔 때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같은 차종인데 왜 조금 뭐 그릴 같은 거 조금씩 바꾸고 모양 조금 바꿔서 이게 페이스리프트 버전이다 그러고 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상품을 좀 보완해내는 정도의 성격 그래갖고 뒤에 이제 숫자가 조금씩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장성 보험의 종류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구나라고 해가지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저축성 보험의 5가지 종류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연금보험의 6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뭘 기억해놓으면 딱 좋으냐면 저축성 보험이 5개밖에 없어요. 5개밖에 없기 때문에 5개를 딱 기억해놓으면 이게 도대체 보장성 보험인지 저축성 보험인지 연금보험인지 요거를 가늠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굉장히 쉬워져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저축성 보험 5개만 딱 기억하면 연금보험은요. 전부 다 연금이란 말이 다 들어가요. 봐봐요. 연금, 연금 다 들어가죠. 연금, 그 다음에 여기도 온라인 연금 여기도 개인 연금보험 연금이란 말은 너무 솔직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연금보험 상품이다 그랬을 때는 연금이란 말이 다 들어가 있고 그 중에서 특히 이렇게 연금저축이라는 말까지 이렇게 달려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은 앞서서 이제 우리 봤던 그 세액공제 혜택을 많이 주는 그러한 이제 상품이죠. 연금저축상품 이런 거 이름으로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축성 보험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청소년 꿈 그린보너스 여기 있고요. 근데 여기에 저축보험이란 말 들어가 있죠? 여기도 저축보험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파워 정립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우체국 온라인 저축보험이라고 해서 저축이라는 말이 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알찬 전환 특약이라고 하는 게 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꿈 보험과 알찬 전환 특약 두 개를 특별히 또 기억해 놓으면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래갖고 다섯 개를 뭐 이제 앞글자 같은 거 따가지고 제가 또 만들어 보기도 하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손쉬운 방식대로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게 저축성인지 이것만 잘 분간해 내시면 연금보험 뭐 이거는 다 연금이란 말 들어가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보장성 보험이구나라고 하는 건데 보장성 보험도 이거 이제 읽어보면 아 이게 진짜 보장의 성격이 있구나라는 게 그냥 느껴져요.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해가지고 좀 구분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거 이제 전체적인 이름들을 한번 모아내 봤고요. 아 이 속에서 참 그리고 참 요미 말씀드려야지 제시생분들을 위한 설명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보장성 보험에서 바뀐 게 뭐가 있냐 기존의 보험에서 좀 바뀐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이제 보자면은 이게 있습니다. 여기 무배당 우체국 뉴백세 건강보험이 있죠. 여기 203이잖아요. 2022년 3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여러분들이 제시생분들 같으면 작년에 막 시험 공부하고 있을 때 그때 또 바뀌어서 나온 상품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미 교환 발표가 있었으니까 그대로 그냥 간 거죠. 기존의 틀대로 시험은 본 건데 이 건강보험은 또 이제 지금은 2023년도가 되면서는 리뉴얼된 형태로 보는 건데 얘는 리뉴얼이 꽤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무배당 우체국 뉴백세 건강보험 뉴백세 건강보험. 뉴백세 건강보험이 들어갔어요. 뉴백세 건강보험이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이 상품 하나 또 받으시면 되고 또 뭐가 있냐면요. 이것도 있어요. 무배당 우체국 더 든든한 자녀지키미 보험이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203이죠. 그래서 이게 더 든든한 이라는 말이 이게 좀 추가가 됐어요. 더 든든한 자녀지키미 보험 해가지고 내용은 되게 많이 바뀐 건 아니에요. 되게 많이 바뀐 건 아닌데 이게 이제 2023년 버전으로 이렇게 리뉴얼이 좀 많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것도 뭐 달라진 건 별로 없는데 무배당 우체국 단체보장보험이 2301로 리뉴얼이 좀 됐습니다. 이건 진짜 따끈따끈하네요. 2023년 1월 달이니까 너무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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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져보니까 좀 뜨겁네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상품 3개가 좀 바뀌었고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넘어가서 새로 생긴 게 또 3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거 무배당 우체국 온라인 종합건강보험이 있고 그리고 무배당 우체국 온라인 종신보험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무배당 우체국 온라인 치매감병보험이에요. 공통점은 다 온라인 상품이에요. 그죠? 온라인 상품으로 해가지고 3가지가 이렇게 추가가 됐다는 점도 눈여겨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 이외에는요. 작년에 공부했던 내용이 그대로예요. 그대로. 제시생 분들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가는 거예요. 초시생 여러분들이 억울해 할 필요는 없죠? 제시생 분들은 그 전부터 공부를 해왔던 거니까 초시생 분들은 이번 시험만 놓고 보면 그만큼 조금은 불리한 조건 속에서 이제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보험 상품에 있어서 많은 시간 할애가 좀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려보는 바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상품이 뭐냐 그러면 이 중에서 첫 번째 상품이 바로 제일 먼저 나온 게 보장성 보험 중에 무배당 우체국 든든한 종신보험입니다. 무배당 우체국 든든한 종신보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새로 생긴 상품에 무배당 온라인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거 말고 일단은 첫 번째 그냥 우체국 든든한 종신보험입니다. 이거를 한번 상세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요 주요 특징을 보면요 해악환급금 50% 지급형이 있고요 표준형이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주 계약할 때 해악환급금 50% 지급형과 그 다음에 표준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 표준형은요 해악을 했을 때 중도 해악을 했을 때 해악환급금을 그대로 받는 거고 정해진 만큼 받는 거고 해악환급금 50% 지급형이다 라고 하면 해악환급금을 반만 주겠다는 거예요. 중도에 해악하면 해악환급금을 반만 줄 거예요 라고 하는 일종의 페널티 같은 거를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페널티 같은 걸 부과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요 상식으로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공부법 뭐예요? 이해를 하면은 외울 게 줄어든다. 해악환급금 50% 지급형이면 그만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해악을 잘 안 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이걸 운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좀 더 뭐라고 그럴까 장기플랜 같은 것도 세우기가 용이한 겁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잖아요? 장기플랜 같은 걸 세우기가 굉장히 용이하니까 그러면은 그런 데다가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해악해 주세요. 라고 오더라도 줘야 될 해악환급금을 반만 준단 말이에요. 반만. 그러니까 그만큼 또 이것을 고객님한테도 되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운영비가 좀 덜 들어간다. 사업비를 좀 절감할 수 있다. 이런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만큼 저렴한 보험료로 모실 수 있죠. 고객님들을. 그럼 저렴한 보험료로 모시게 되면 그러면은 아무래도 보험에 대한 접근성이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는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는 데도 유리하게 작동하고 그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또 대세의 법칙 같은 거를 파악해서 여기다가 대입해 보는 것을 미리 예측해 봤을 텐데 그런 부분에 딱 들어맞출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약간 변형해서 해악환급금 50% 지급형 이런 상품도 만들어 놓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계약에서 3대 질병 진단 시 사망보험금 일부를 선지급해서 치료자금을 지원한다. 우리가 사망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사망보험이었어요? 사망보험이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을 해야 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렇게 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죽었는데 뭔 소용이야 이거.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지 않아요? 죽으면 그만이냐 죽은 사람은. 그래서 야 이거를 죽었을 때 준다. 물론 가족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보험이겠지만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이제 3대 질병의 진단을 받았다. 큰 병이에요. 큰 병에 걸렸어. 그래서 이건 치료비도 좀 막대할 것 같아. 그럴 때는 어차피 가족 공동체가 경제생활을 한 덩어리 안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이 사망했을 때 주로 이제 보험 수익자는 남겨진 가족 중 가장 가까운 사람이 수익자가 되어 있을 터인데 그렇다면은 보험금을 보험금을 좀 미리 좀 주면 죽기 전에 미리 주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죽은 다음에 밀린 병원비 어차피 낼 건데 그러지 말고 미리 병원비 같은 거를 쓸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살아있을 때 맛있는 거 한 번이라도 더 먹을 수 있게 해주면 되지 뭘 그게 낫지 않나? 그래서 아 그러다가 또 진짜로 사망하지 않고 그래도 생명 유지를 잘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진짜 최선이고요. 보험이 진짜 가치 있게 쓰인 거죠. 이게 지금 보험금이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죽을 때를 기다렸다가 죽었을 때만 죽게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3대 질병이란 중병에 아주 큰 병에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그럴 때 사망 보험금을 다 내어줄 수는 없어요. 그래도 진짜 만약에 또 사망을 할 수도 있으니까 사망했을 때도 탈 수 있는 이 덩어리를 좀 남겨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 보험금의 일부를 일부만 선지급을 해가지고 치료 자금을 마련하도록 해주는 거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한 번 이제 해서 우체국 든든한 종신보험에 이거를 반영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망 보험금 3대 질병 진단 시 사망 보험금 일부를 선지급한다는 건데 여러분 보시면 우체국 든든한 종신보험 빨개 대륙은 종신토록 보장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기간에 정함이 없어요. 정기 보험하고 그런 점에서 대비시켜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보장이 뭔가 좀 확실한 것 같은데 그렇죠? 우체국 및 일부 특약을 아 이거 우체국이래. 주계약 및 주계약 및 일부 특약을 비갱신형으로 설계했대요. 일부 특약을 주계약도 비갱신형 자 보세요. 주계약 그리고 일부 특약 이런 것들을 비갱신형으로 설계했다는 거예요. 비갱신형이 뭐냐면 갱신형이면 정해진 기간이 다 소요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보험료를 책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가요. 보통 늘어나죠. 아니 우리 생명보험의 기본 특징은 뭐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험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단 말이에요. 보험사고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보험사고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보험료를 많이 받아야지만 타산이 맞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보험상품들이 갱신형으로 설계가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 TV에서 계속 뭐 어디 저기 뭐 트로트 많이 해주는 그쪽 채널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번호 그렇게 높아진 쪽에 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되게 긴 시간 동안 보험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 뇌리에다가 막 갖다 꽂아 박아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한번 보다 보면 에이 저런 게 뭐 필요해 하다가도 두 번 세 번 네 번 보잖아요. 그럼 되게 익숙해져요.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있냐면 야 저거는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어 누가 권유를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그렇지 않아도 뭐가 좀 시원찮다든가 이렇게 되면은요. 그 보험에다가 바로 연락해서 보험 가입하기도 하고 거기도 미키 상품 많이 던지더만요. 뭐 상담만 받아도 뭐 해준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상담 받으면 엄청 겁주겠죠. 이제 이런 것도 가입 안 했다가 큰일 난다. 어 예를 들어보자 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제 상당한 이제 또 공포 마케팅이 이제 벌어지게 될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될 텐데 이게 말이죠. 광고도 정확한 정보를 주게 노력해야 된다.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이제 그렇지만은 그런 거 가입할 때요. 이게 갱신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잘 안 해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갱신형이라는 게. 그래갖고 월에 만 원이요. 월에 만 원이면 된다고요. 뭐 이러고 계속 광고를 해요. 그렇게 광고를 하는데 그게 이제 갱신형인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갱신 기간이 와요. 그럼 보험료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유인할 때만 보험료를 좀 싸게 했다가 갱신 기간이 딱 되고 나면 그때는 보험료를 많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내놓은 게 있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다른 새 보험을 들자니 잘 될 것 같지도 않고 보험료가 더 비싸지 싸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있는 보험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갱신 보험료가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 끌려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서 그런 데서 TV에서 막 광고하는 것들 상품 그냥 별로 고민하지 않고 막 가입하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 갱신형이라고 하는 걸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비갱신형이래요. 이게 종신보험이잖아요. 종신보험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보장해주겠다. 그러면 주계약도 비갱신형으로 특약 중에서도 일부는 비갱신형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이게 보험료 인상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내야 될 보험료 부담이 이게 보험료가 증가하는 거 보험료 인상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험 가입한 사람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이 보험을 쭉 유지해 갈 수가 있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비갱신형으로 설계해서 보험료 상승 부담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동일한 보험료로 계속 보장을 이어갈 수 있다는 얘기고 다양한 특약을 부과해서 사망 및 생존 보장 등 고객 맞춤형 보장을 또 설계한다. 이거요. 우리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거 아니에요. 보험 가입하는 사람은 좋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이것도 갖다 붙이고 저것도 갖다 붙이고 하면 되니까. 옵션이 많으니까 옵션 중에 나한테 좀 필요하다 싶은 옵션을 잘 선택해 갖고 활용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점은 좋으나 좋으나 이게 말이죠.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토 나와 토 나와 그런데 첫 번째 상품만큼은 다 모조리 좀 다 살펴봄으로써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읽어 내려가야 되는지 이런 거 연습 대상으로 삼겠다 했습니다. 자 이제 그거 뒤에 가서 또 보시면 되고 주요 질환 3대 질병 보장 강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대체 3대 질병이 뭐길래 그러냐 제일 우리 사망률 높은 게 암이에요. 암. 암이고요. 뇌출혈. 뇌출혈. 그리고 이제 급성신근경색 이렇게 나왔어요. 급성신근경색 심장이 이제 멈추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진짜 이거 총각을 다투는 겁니다. 진짜 이제 그잖아요. 암은 그래도 총각까지는 아닌데 뇌출혈이나 급성신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진짜 총각을 다투는 거예요. 잘못하면 진짜 죽어 죽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큰 병에 걸리면 그 우유증도 만만치가 않고요. 암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막고 암세포를 또 이제 좀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그 과정이 정말 장난 아닌 거죠. 그렇죠? 옆에서 지켜만 봐도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치료비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3대 질병이 발병하면 치료비를 추가 보장하고 고액암 보장을 강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목돈이 들어가는 보험 같은 거 목돈이 들어가는 그 저 질병 같은 거 질환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보장성을 더 강화한다. 이런 거예요. 그죠? 자 이제 그게 이제 또 특징이고 이게 이제 특약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특약을 잘 선택하면 3대 질병 특히 이제 고액암일 때 이제 보장이 강화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지 않은 암들 그죠? 그리고 촌각을 다퉈서 목숨이 지금 어? 연장이 되느냐 여기에서 멈추느냐 그런 아주 아주 중차대한 이런 이제 질환들 과 관련해서 이 보장이 강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납입 면제가 있는데 보험료 납입 면제로 부담은 낮추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보장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게 이제 질병에 실제 걸려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보험금을 수령해야 될 정도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보험료 납입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남아있을 때 그러면 치료는 한쪽으로 받고 보험금 받으면서도 한쪽으로는 보험료도 아니 보험료도 계속 내야 되냐 이거잖아요. 근데 야 이거 뭐 그럼 보험금 받아서 보험료네? 뭐야 이게? 그래서 보험료 납입 면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해주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납입 보험료 연간 100만원 한도에 대해서 12% 세액 공제되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이거 근로소득자만 해당된다 그랬습니다. 일용직도 안 되고 개인사업자도 안 되고 안 됩니다. 근로소득자에 한해서만 연간 100만원 한도의 보험료 납부에 대해 12%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는 이런 혜택이 있는데 이 우체국 든든한 종신보험도 여기에 해당되는 상품이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입 요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주계약과 관련된 거예요. 주계약 주계약과 관련된 주계약이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1종은 해약환급금을 50%로 다운시킨 상품입니다. 해약환급금을 50%로 다운시킨 것이고 2종은 그냥 표준형이에요. 그렇게 되는데 가입 나이가 지금 만 15세에서 50세까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15세부터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15세부터 가입이 가능한데 50세까지는 납입기간을요. 5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30년납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의 폭이 넓죠. 왜냐하면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나이가 젊으니까 30년납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50세에 가입하면 30년납이면 80세까지 내는 거네. 그죠? 80세 될 때까지 30년동안 내야 되니까 그죠? 그렇게 내야 된다는 건데 그거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50살에 가입해도 30년납을 받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 보시면은 이제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그랬으니까 이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때요? 보험료 다달이 내야 되는 보험료의 액수 자체는 그만큼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된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죠?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5년에 이걸 모든 보험료를 몰아서 내려고 하면 그만큼 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이제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51세부터는 30년납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61세부터는 이제 20년납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66세부터는 15년납도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보험 가입하는 게 기왕에 필요한 보험이라고 한다면 일찍 가입하는 게 좀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납입 주기는 월납이에요. 거의 다 이제 월납이라고 보시고 대부분이 그렇고 보험 가입 금액은 천만원부터 4천만원까지를 한도로 해서 이 주계약에 가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소 천만원 이상의 주계약 가입 금액 보장 금액을 그렇게 설정을 해야 되고 여기서부터 1,500만원,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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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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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천만원 이 정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최대 4천만원까지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그래서 가입 요건들은 이렇게 읽어내시는 거예요. 보험기관이 얘는 중심보험이니까 죽을 때까지 보장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특약 중에서 무배당 재치료보장 특약 2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무배당 재치료보장 특약 2 라는 상품명이에요. 옛날에 1버전도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2버전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1도 당연히 뭐 어디에 붙어있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버전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차를 타는데 어? 저 아이오닉5를 샀어요. 어? 전기차 시제에 맞춰서 아이오닉5를 사면은 아이오닉1,2,3,4를 다 가져야 되나요? 아니잖아. 아 실제로 지금 아이오닉5도 있고 아이오닉6도 나왔잖아요. 그럼 아이오닉6 사는 사람은 5도 사야 돼? 의무로?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어? 무배당 재치료보장 특약 2 그러면 버전이 두 번째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돼요. 그냥 통째로 다 이름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이제 만들어진 건 2021년 9월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특약인데 재치료를 보장하는 특약이다라고 돼 있는 거죠. 가입 나이나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는 주기약과 동일해요. 그런데 이제 보험가입금액은 아무래도 특약이다 보니까 좀 그죠? 특약이다 보니까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다를 수 있는데 얘는 특약도 지금 보면은 동일하게 되어있어요. 천만원부터 사천만원까지고 그리고 이제 오백만원 단위요. 이거는 동일해요. 그런데 뭐냐면요. 이게 배가 배꼽보다 아니 아니지. 배꼽이 배보다 더 크면 이상한 상황이라 그러는 거죠. 어? 그렇잖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이상하지. 그죠? 배꼽이 배보다 더 크면 이상한 상황이에요. 그죠? 9천 배꼽이 배가 이만큼이 이만한 배꼽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똑같아. 이게 여기서도요. 아니 주계약에 가입한 액수보다 특약에 특약 하나에 가입한 액수가 더 크다. 이건 좀 이건 좀 웃기잖아요. 그죠? 이게 딱 그거네. 이게 딱 그거야. 어? 이번에 보험 가입하시면 뭐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그 사은품 달라고 보험 가입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아이씨 그런데 이런 얘기할 때 왜 이렇게 찔려 맨날. 제가요. 아는 지인분이 또 그거 아시면 그 지인분인데 이분이 저런 거래요. 저거 저거 상조 상조 상조를 하는데 아 나 상조에 가입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그냥 저 어? 아 이게 얼굴 봐서 해주라는 거야. 그래갖고 아 나 상조는 별론데 가입할 필요가 없는데 하다가 그러다가 뭐였냐면요. 상조를 어떻게 했냐면 거기서 이제 설득하는 게 나중에 이거 여행으로도 갈 수 있고 자녀의 무슨 뭐 학비도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개 어? 다르게 쓸 수 있는 용도를 붙여주는데 아이 그래 뭐 저축한다 치고 뭐 하나 할까 그냥? 크루즈 한 번 타볼까? 나도 타이타닉 해가지고 뭐 거기서 영화 한 번 찍어볼까? 그러고서 그냥 하나 가입해 준 적이 있어요. 그냥 그냥 그 나한테 좀 고맙게 해준 것도 있고 평소에 나한테 잘해주니까 그거에 대한 어 이제 보답 같은 마음으로 그냥 했는데 어 근데 아무튼 이게 근데 잘한 짓이에요? 냉정하게 보면 냉정하게 보면 잘한 짓이 아니에요. 냉정하게 보면은 이게 이제 기왕에 아예 없는 이 하나 있어도 괜찮겠다. 그러다가 굳이 또 이게 써먹을 때가 있을 수도 있고 상조로 써먹을 때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안 되더라도 나중에 나 은퇴하고 한 번 뭐 타이타닉 찍으러 가지 뭐 어? 타이타닉 남자 배우랑 저랑 그렇게 얼굴 차이가 많이 나나? 안 나 지금은 안 나 안 나 옛날에 젊을 때 많이 났어 젊을 때 너무 하늘같은 땅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안 나는 것 같아 그러면 나도 한 번 찍어볼까? 이러고서 가입을 했는데 이렇게 어?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이게 그거야. 자 이게 왜요? 이런 원칙이 생겼냐? 주계약 보험 가입 금액은 2천만 원으로 했어요. 내가 가입할 때 이거 4천만 원까지 되지만 2천만 원을 환도로 해가지고 2천만 원짜리로 가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투계약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야 이거 최대 4천만 원까지 돼? 음 그럼 난 이거 4천만 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배는 2천만 원짜리인데 배꼽은 4천만 원 크기야. 그래서 이렇게는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주계약이 전도됐어요. 그래서 주계약 보험 가입 각자가 가입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가입의 금액 이내에서 500만 원 단위로 하되 이것도 보험 가입 금액은 1천만 원부터 시작한다. 뭐 이제 주계약 자체가 최소 1천만 원부터 시작했으니까 최소로 1천만 원 가입했다면 이 투계약을 들으려면 이것도 500만 원은 안 되고 1천만 원으로 이렇게 가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1천만 원부터 시작이잖아요. 500만 원 단위긴 하지만 1천만 원부터 시작이니까 같으면 그건 상관없어요. 2, 4라고 할 때는 같아도 돼. 주계약 액수랑 이 특약의 액수가 보장 액수가 보험 가입 금액 액수가 같아도 돼. 이런 의미입니다. 됐죠? 해석 다 됐죠? 자 그리고 특약 중에 무배당 소득보상 특약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아픈 질병 같은 거에 걸리면 문제가 뭐냐면 내가 하던 일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 같은 이렇게 녹아다 뛰면서 사는 사람 매일매일 와서 강의를 해야지만 뭔가 소득이 생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아프면 그냥 끝이에요. 아프면 어떻게 돼요? 평온에 누워있으면 누가 여기에 맞춰서 나한테 월급을 누가 줄 거예요. 그죠? 근데 거의 대부분 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몸 움직이지 않으면 그러면은 적어도 근로소득 같은 거는 거의 사라지겠지. 좋은 직장 다니고 그러면은요. 병가도 내고 뭐 이러면서요. 유급휴직도 하고 막 그런 게 돼. 그게 공무원이잖아요. 이 나이 되고 보니까 아씨 그때 공무원 아 공무원 주변에서 넌 공무원 안 하냐? 그럴 때 아휴 글쎄 아휴 맨날 똑같은 데 갖춰가지고 그거 좀 시키는 일을 하고 아휴 싫을 것 같은데 이랬던 만용 감히 그때 부렸던 만용 아휴게 좀 후회되기도 하죠. 가끔은 마음 편히 아플 수도 없어. 아플 수도 없어.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대부분이 다 공무원처럼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럴 때 대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갖고 아프다 그러면 소득보상 같은 거를 받을 수 있는 특약 이런 걸 좀 들어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면은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보험기간이 달라요. 이건 종신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가 안 아팠어도 소득을 도대체 몇 살까지 올리려고 했는데 너 90살 되서도 너 소득 올릴 수 있어? 네가 송해야? 이럴 수 있잖아요. 아무나 그 나이까지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송혜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전국민 쪽으로 좀 추모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한테 친숙한 분인데 이분이 그 전국 노래자랑을 그때까지 쭉 진행을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프로그램도 계속 이슈가 되고 그리고 계속 건강히 그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응원도 보내고 그랬었는데 아니 그런 식으로 이제 90세까지 건강 유지하면서 그렇게 또 일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되게 드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특약에서도 보면 소득 보상을 해주겠다? 소득 보상 특약이다라고 했는데 소득 보상을 해주는데 이거를 종신한다고? 종신? 죽을 때까지 돈 번다는 전제를 깔아?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80세 만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서 보면 외워진다니까. 이거 안 그러고 그냥 이 표를 가지고 그냥 숫자대로 외우려고 그러면요. 안 외워져. 진짜.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이런 말씀 갖다 막 붙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면 적어놔. 여기 송해. 이렇게 막 적어놔. 적어놓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보험기간 80세까지 만기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납입 중인 똑같이 월납입니다. 월납이고 그리고 아 참 이 가입 나이도 이것도 봐보세요. 여기 보면 가입 나이랑 이건 어때요? 주계약에서 여기 70세였죠. 15세에서 70세고 여기에 이제 납입기간 같은 거 쭉 있었잖아요. 이런 거하고 비교해보면 그런 거는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보험기간이 다르구나. 이게 납입주기도 같구나. 그리고 보험가입금액도 같은데 그런데 어때요? 이것도 주계약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이내에서 이것도 특약이니까 그렇게 이제 제한을 걸어두고 있는 거 그런 거를 생각해보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뭐 별의별 특약이 다 있어요. 이게 특약이 많아서 좋은 상품이라고 그랬잖아. 우리 짜증나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무배당 입원보장특약 특정질병 입원특약 수술보장특약 암치료특약 그리고 이제 뇌출혈진단특약 그리고 급성신근경색증 진단특약 항암방사성 약물치료특약 특약들이 아주 많아요. 특약들이 아주 많은데 그런데 이 특약들을 보면 최초 이거 갱신형이에요. 보니까 갱신 갱신 다 지금 갱신갱신갱신갱신 다 붙어있네. 갱신형 이게 갱신형인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상품은 우체국 든든한 종신보험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냐면 이게 비갱신형으로 주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특약도 비갱신형이어서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 나와있는 이 갱신형 특약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보험료 올라갈 거라는 얘기죠. 야 이거 보험료 올라갈 거야. 그런 얘기예요. 때 되면 올라간다이. 그런 건데 갱신기간이 10년이고요. 종신갱신형이라는 얘기는 죽을 때까지 계속 갱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는 10년 단위로 계속 갱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0년 단위로 갱신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때마다 보험료는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최초 계약은요. 15세에서 70세가 할 수 있고 갱신계약은 25세 이상이 갱신계약에 들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15세 때 가입하면 10년 지나면 25세 아니에요? 그러니까 갱신계약은 이 나이 때부터가 가능한 거예요. 15세가 돼서 처음 이거를 이 나이 요건이 되자마자 이 보험에 가입했다 손치더라도 어때요? 그러면서 이 갱신형 특약들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거를 갱신기간이 딱 10년 뒤에 돌아오니까 25세 때부터 갱신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위로는 왜 그냥 이 사항을 그랬냐면 계속 갱신하니까 120살까지 살았다. 10년 단위로 계속 갱신해서 110세에도 갱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갱신 나이에 상한선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따져보시면 되고 납입기간은 전기납 이렇게 돼 있어요. 전기납이라는 것은 계속 내야 된다는 거죠. 계속 내야 된다는 거고 납입주기는 월마다 그러니까 이게 보험기간하고 전기납이다 그랬을 때는 보험기간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일치하는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공부한 바가 있죠. 그래서 전기납 그리고 납입주기는 월마다 보험가입금액은요 이 특약들 갱신형 특약들은요 가입금액이 500만원 아니면 1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주계약 계약 보험금 한도 내라는 표현이 없는 거예요. 왜 없냐면 주계약이 최소 100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주계약 범위 내로 들어왔어요. 액수가 그러면서 500만원짜리로 들거냐 1000만원짜리로 들거냐 이 선택만 있는 거네요. 자 그리고 무배당 요양병원 암입원 특약 2가 있습니다. 이것도 갱신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10년 갱신형이고 최초계약 15세때부터 가능하고 70세때까지 최초계약 할 수 있는 거니까 갱신계약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25세때부터 시작돼요. 근데 얘는 종신갱신형이 아니에요. 그냥 갱신형이라고 되어있죠. 종신갱신이 아니야. 그래서 마지막 갱신은 70살까지만 할 수 있어. 그러면 최대치로 이 특약의 혜택을 보는 거는 80세까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70세 때 갱신했으면 10년은 연장했잖아요. 보험기간은. 그러니까 마지노선 최대치로 이 특약에 들었다 쳐도 70살에 들면 80살까지 10년간 보장되고 80살이 됐을 때는 더 이상은 갱신 안 받아줘요. 특약 끝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고 얘도 전기납 원납 그리고 보험가입 금액도 천만원까지 500만원 500만원짜리로 들거냐 천만원짜리로 들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특약에 이륜자동차 운전 탑승 중 재부담보 특약 그리고 지정대리 청구 서비스 특약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특약 이런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요. 또 가서 이렇게 갱신 그리고 특약 이거는 이제 보장이구나. 그래서 또 설명할 때가 있을 거예요. 설명할 때가 있는데 우리 이제 교재편성상 우정사업본부 교재편성상 이 설명을 좀 뒤에다가 붙여놓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 나머지 다른 보장성 상품들에도 거의 다 같이 따라 붙어요. 얘가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간단히만 설명드려보고 갈게요.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 재해를 입었다. 그러면 그때는 보험금 안 준다는 부담보 특약을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신보험 드셨는데 그때 다쳤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치료 받아야 돼요? 아이고 그런데 오토바이 타다 그러셨네. 오토바이 타다가 그러셨으면 아이고 이거 맨 처음에 가입하실 때 이 특약에 이거 어? 사인하셨는데 그때는 어? 오토바이 타다가 다치면 안 돼요? 안 돼요? 라는 특약이 있었는데 이런 거예요. 부담 보니까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포기한 거예요. 오토바이 타다가 난 사고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 종신보험이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정, 대리, 청구, 서비스, 특약 그랬으니까 만약에 내가 직접 보험 수익자인데 내가 뇌질환이라든가 등의 이유로 직접 의사표시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보험금 청구를 못할 때 대리 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었잖아요. 그거 제공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또 전환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전환하면 좋은 점이 그죠? 세액공제가 12%가 아니라 15%까지 되니까 거기에 해당이 되는 때는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특약까지 이렇게 보장되고 있구나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또 뒤에 가서도 언급할 때가 있지 않을까 예상해보고 일단은요 자 요게 또 고액 할인이 된다는 거 요거 이제 중요하게 또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천만원부터 이제 가입할 수 있지만 주계약 기준으로 그런데 이천만원짜리로 가입했대요. 아니면 이천오백만원 아니면 아 그렇지 이천만원하고 이천오백만원짜리로 가입했다 주계약을 그러면은 1% 1% 보험료의 1%를 할인해줘요. 그래 봐야 얼마야 한다면 할 수 없고 그래도 그만큼이라도 할인해 준 걸 고맙다고 받으면 좋은 거고 네 그러고요 3천만원짜리로 혹은 3500만원짜리로 가입했다 그러면 2% 보험료의 2%를 할인해줍니다. 할인폭이 두 배로 뛰었어요. 그리고 4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죠. 그래서 풀로 채워서 4천만원짜리로 가입했다 그러면 3% 보험료 할인 혜택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 2% 3% 이렇게 할인율이 적용이 됩니다. 자 고액 할인은 주계약 보험료에 한해서 적용되고 특약 보험료까지 합쳐서 할인해주세요 이런 건 안됩니다. 특약 보험 특약 가입한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고 주계약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할인율을 적용해준다 라고 하는 거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또 포인트가 돼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우체국 든든한 종신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고액 할인은 주계약 보험료 및 특약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할인한다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계약 보험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할인율이 적용되는 거니까 당연히 주계약 보험료에서만 1%, 2%, 3%를 빼주는 거지 특약도 여러 개 들어서 특약 보험료까지 한 달에 내는 돈 전체에서 할인을 해주는 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전체 보험료에서 할인해주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주계약 보험료에 대해서만 각각 1%, 2%, 3% 할인해준다고요. 됐죠? 그래서 그 부분 이런 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고 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주계약 보험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했는데 여기에 막 특약 가입한 액수까지 합쳐갖고 할인해주세요 해도 안되고 그 다음에 할인의 대상도 특약 보험료 내는 액수에서도 할인해주는 게 아니고 주계약 보험료 내는 액수에서만 할인을 좀 해주는 거다. 이렇게 봐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해약환급금 50% 지급형이 있었잖아요. 주계약에서 이 상품에 관한 사항입니다. 1종인데 이게 1종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2종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요. 50%만 주기로 했잖아요. 그 대신에 2종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그리고 1종 50% 지급형의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2종의 예정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산법이야. 우리가 대략만 좀 읽어놓으시면 될 것 같고 이 성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걸 더 중심적으로 보셔야 될 텐데 2종 표준형 표준형의 예정 해약환급금을 먼저 계산해놓고 근데 이건 1종이었네? 그러면 반 이렇게 잘라서 반만 지급해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종의 계약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에 해약환급금은 2종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플러스 적립금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플러스 적립금까지를 감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2종의 예정 해약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에 플러스 적립금을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게요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래요. 납입기간이 보험료 납입기간이에요. 전체 보험기간 말고 전체 보험기간이 다 끝났으면 해지라는 개념을 쓰지 않죠. 그런데 보험료 납입기간은 끝났지만 아직 보험기간은 남아있는 경우 이런 걸 좀 떠올려 보시면 되죠. 그럴 때 해약을 한다면 그때는 내야 될 보험료 다 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계약이 해지됐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종 표준형의 예정 해약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에 플러스 적립금을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하니까 적당히 중간에 일찍 해약할 거 아니면 해약환급금 50%형으로 해놓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죠. 그렇게 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주계약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계약에서 이게 나누셨던 겁니다. 특약을 또 갱신하는 갱신형들이 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갱신 절차가 나와 있는데 보험기간 만료인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 안내를 해줍니다. 어머 고객님 저희 우체국 든든한 종신보험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험에 가입하신 갱신형 특약의 기한이 만료가 도래하고 있는데요. 이거 갱신 안내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서면으로 주던 전화로 안내하던 아무튼 연락을 취해줘야 돼요. 언제까지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갱신형 특약의 보험기간이요. 얘가 만료되기 30일 전까지는 얘기해줘야 돼요. 여기는 다 보니까 10년 주기로 갱신을 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보험기간이 10년씩이었으니까 그 10년이 다 되기 한 달 전 전에는 한 달 전 이전에는 이제 이렇게 서면이나 전화로 알려줘야 되고 보험기간 만료인 15일 전까지 계약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갱신이에요. 이걸 잘 보세요. 30일 전까지 이제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좀 기다려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보험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나 안 할래요. 더 이상 안 할래요. 라는 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갱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거는 어떻게 정하느냐 나름 아니에요.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갱신 안 하는 걸로 이게 아니라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갱신이 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기존에 가입했던 사람은 이 특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가입한 거 아니에요? 이 특약이 필요하다고 해서 가입했기 때문에 이 특약이 흐지부지 내가 바빠서 챙기지 못한 사이 없어지면 이것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컴플레인을 걸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가서 그냥 자동갱신되는데 나 싫은데 싫은데 이렇게 한번 주장해 볼 수 있는 여지 물론 이제 이미 계약이 된 거기 때문에 상황은 좀 달라진겠지만 어쨌거나 그러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특약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낫지. 그런데 보험료가 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이제 그 방향이 낫지 바빠서 차일피일 미뤘는데 15일 전까지 계약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었다 그래서 그냥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이걸 해제해버렸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돼요. 한 번 해제하면 다시 가입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특약을 갖다가 해제가 아니지. 해지라는 표현은 저저저 잘못됐고 갱신 안 하고 그냥 종결되는 거죠. 종료. 종료되는 거죠. 해제가 아니라. 이것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고 보험기간 만료지. 만료. 보험기간이 만료돼서 끝났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보험기간이 만료돼서 끝났다. 끝나버리면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해야죠? 어? 아이고 제가 해외출장 갔다 오느라고 그때 연장을 못했는데 갱신하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결해줄 거예요. 해결 방법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 보험을 가입할 때에도 계약할 때에도 어차피 혜택을 더 받고자 했던 거니까 앵간하면 유지하겠구나라는 걸 전제하고 이 대목을 보면 이해가 훨씬 빠르게 올 거예요. 그래서 의사표시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자동갱신 되는구나. 이게 이제 만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동갱신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봐주시고 아까 또 이제 요거 요양병원 암위본특약2 같은 경우는 나이가 70세를 초과하면 특약갱신이 안 됐어요. 마지막으로 갱신을 할 수 있는 나이가 70살까지였으니까 그거 나왔고 그 다음에 요거 항암방사선 약물치료특약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을 갱신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한 번 피보험자가 이미 보험금을 한 번 탔어. 그러면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갱신해서 다음에도 또 이용할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확률상 한 번 이렇게 항암치료 받았던 사람은요. 계속 추적해서 이거를 암이 다시 발생하지 재발하지 않는지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그 정도로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또 이거 특약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내거든요. 특약은. 근데 이제 그 보험료가 싼데 그거 내고 그러고서 계속 이거를 혜택을 받게 되면 물론 이분 입장에서는 좋은 게 되지만은 이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그러나 나머지 선의의 피해자 다른 사람들이 보험료를 많이 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건 한 번 받고 많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갱신을 더 이상은 받아주지 않아요. 근데 다만 이거 있잖아요. 소의 저 뭐야 이게 고의 감이 말고 소의 감. 그러니까 좀 암은 원래 간단한 건 아니지만 그 중 암 중에서는 좀 그래도 간단하다라고 지적되는 게 갑상선 암 그리고 기타 피부암 그리고 대장 점막 내 암 그리고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갑상선 암은 갑상선 떼어내고 치료하면은 금방 그래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으로 보죠. 물론 갑상선이 없으면 안 좋겠지 건강에 앞으로 그렇지만 그래도 다른 암보다는 타격이 좀 많이 덜하다 이렇게 보고요. 피부암도 그렇게 보고 이게 피부암하고 좀 유사하게 전망 내 암 그랬잖아요. 전망 내에만 있는 암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자리암 그랬잖아요. 이것도 표피 밑으로 파고들지 않은 암이에요. 제자리암이라고 그러거든요. 제자리암만 있다고. 제자리암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위장에도 생길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이 제자리암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깊게 전이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좀 이제 소외감 작은 암으로 보고 그 다음에 경계성 종양이다 그러면 종양이 있는데 종양이 이게 양성 종양이냐 악성 종양이냐 그럴 때 이도저도 아닌 중간지대에 있다. 이건 악성이라고 규정하기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양성으로 딱 확정하기도 어려운 그런 정도의 애매한 상황이다. 그걸 경계성 종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니에요. 당연히 이런 게 오면 안 좋지. 안 좋지만은 그냥 다른 암 걸린 것보다는 아 그래도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야 정도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암들. 소외감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런 거에 걸렸었다는 건 이 특약 갱신을 받아주지만 그 위에는 한번 보험금 탔으면 또다시 갱신할 수는 없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약자가 갱신 거절 의사를 통제하면 당연히 계약이 종료되는 겁니다. 15일도 안 남았다. 그렇게 될 때는 자동 갱신 된다. 그렇게 되죠. 15일이 되면 만료 15일 전이 되면 자 그리고 이제 갱신 계약의 보험료는 각각의 특약 상품에 따라 나이의 증가 적용 비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상이 가능하다.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정리해 보고요. 보장 내용입니다. 주계약은요. 사망보험금 사망했을 때 3대 질병 진단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3대 질병 진단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렇게 나눠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계약에서 3대 질병의 진단보험금을 준다 그랬잖아요. 앞에 우리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사망보험에 들었어도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3대 질병의 진단을 받았을 때 그렇죠? 그럴 때 보험금을 미리 땡겨준다 그랬잖아요. 일부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진단보험금을 받았다면 사망보험금이 좀 줄어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사망하였을 때가 두 가지 종류가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대 질병 진단보험금 그랬을 때 암보장 개실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거나 그런데 3대 질병에서 말하는 암은 이런 이제 조금은 좀 소외감 가벼운 암들은 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출혈 또는 급성신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라고 하는 건데 전부 다 지금 보니까 최초죠? 암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어요? 여기죠. 뇌출혈 급성신근경색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 최초의 최초다. 최초라는 전제조건을 깔아요. 진단을 두 번 받았다고 두 번 해주는 건 아니에요. 최초입니다. 그런데 단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암, 뇌출혈 또는 급성신근경색증 중 최초 1회에 한 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암, 뇌출혈 또는 신근경색증 중에 모든 걸 통틀어서 최초 1회에 한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3대 질병 진단보험금이 나간다. 그러니까 이게 각각 1회냐 합쳐서 1회냐 이런 거 해석을 잘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문장을 잘 읽고. 그래서 암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해서 90일이 지난 날에 다음 날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90일 이상 지난 다음부터 암보장이 개시된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역선택 같은 거를 좀 막기 위한 거예요. 이미 나한테 증상이 있는데 진단은 받지 않았어. 그런데 증상은 알아. 자기가 느껴. 그런데 암 관련 이런 계약을 맺어놓고 그래 놓고서 떡하니 진단받아가지고 아이고 진단보험금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90일 정도는 딜레이를 시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은 암 진단을 받더라도 그거는 보험금 안 줘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역선택을 했다고 의심하는 거예요. 알고도. 자기가 암 증상이 있는 걸 아는데 감축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90일 정도 딜레이를 시키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암 관련된 이 보장은 대부분 다 이렇게 규정을 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 삼아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약 중에 무배당 재치료 보장 특약 2가 있었잖아요. 이런 이제 보장을 해준대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뭐 설명드릴 게 있을까요? 이거는 뭐 그냥 쉬운 얘기들이죠. 교통재해냐 아니면 나머지 일반재해냐.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고 그럴 때 또 특히 사망을 했느냐 장애를 입었느냐 이렇게 되죠. 사망을 했느냐 장애를 입었느냐. 그래서 이거는 교통재해냐 일반재해냐 이렇게 구분하면서 네 가지로 나눠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각각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있네요. 여기 보니까 재해 외모수술보험금도 있습니다. 재해 외모수술보험금. 재해를 입어서 외모가 외모가 이제 많이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훼손된 거죠. 훼손돼서 사회생활하기가 좀 자기가 위축되고 어려워 곤란해. 그럴 때 재해로 인한 외모수술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그냥 아무런 재해도 없었는데 강아지고 막 수술하고 이런 거 말고 재해로 인해서 외모에 훼손이 있었고 그래서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재해로 인한 외모상해를 입었죠. 외모가 상해를 입었어요. 그럴 때 이거를 직접적으로 치료할 목적으로 외모수술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럴 때는 보험금이 나간다 이런 것이고요. 재해골절하고요. 그 다음에 재해깁스치료에 대해서도 이것도 각각 수술 받을 때마다 사고를 입을 때마다 1회당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험금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아가 파절됐다는 건 깨졌다는 건데 그런 거랑은 좀 다르게 또 해서 골절, 재해 골절, 치아 파절은 그러니까 이가 깨졌다 이런 건데 그거 말고 나머지 재해로 다른 뼈 같은 게 부러졌을 때 그게 보험금 나간다는 거고 재해로 깁스치료하는 거 그런데 부목을 이렇게 갖다 대고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깁스치료 자체만 보험금이 나간다 뭐 그런 얘기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봐주시고 그리고 무배당 소득보상특약도 있었죠. 재해 장애 생활자금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장애 지급률이 50% 이상인 장애 상태가 되었다. 그러면 그때는 재해 장애로 생활자금 나가서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장애의 정도가 50%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암진단 생활자금입니다. 암 보장 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한 번만 암진단 생활자금 암진단 받아서 생활이 어려워 가서 돈 못 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단 받았을 때 한 번 생활자금으로 이렇게 또 보험금이 나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배당 입원보장특약이 있습니다. 입원보험금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거 읽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질병 또는 재해. 뭐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질병이든 재해든 상관없는데 이로 인해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해. 그런데 3일 초과 입원일수부터 이게 좀 증상이 심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루 이틀 입원하고 그냥 검사 받아보고 이런 거 말고 3일을 초과해야 돼. 그러니까 3일까지는 보험금이 안 나와. 그래서 여기 보니까 4일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를 전제조건으로 해요. 그래서 4일부터 4일째부터 하루로 쳐서 최대 120일까지만 이제 입원보험금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간단히 입원하고 검사받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보험금을 주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고요. 건강관리자금입니다.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험기간이 여기 갱신형이라 10년짜리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으면 건강관리자금 이렇게 지급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더 건강관리 잘하시라는 응원의 메시지 그런 것들도 좀 담겨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건강관리를 잘하면 보험사고에 노출될 확률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보험에서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게 들어와 있고 무배당 특정질병 입원특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암을 직접 치료할 목적으로 입원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이렇게 보험금을 내어주는 겁니다. 이것도 4일 이상 입원인데 요양하러 간 거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막 급하게 암치료를 받고 있다 이런 거를 전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3일 초과 입원일 수. 4일째부터 하루로 쳐서 120일 한도까지 이것도 나오고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소외감들 이런 걸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했을 때에도 된다는 건데 요거는 그만큼 혜택을 확장해준 거죠. 그죠? 그렇게 했고 2대 질병 입원보험금 그랬습니다. 2대 질병 그러면 암 빼고 이제 나머지 3대 중에 2개 남았잖아요. 뇌출혈하고 급성 신근경색증 2개 남았죠? 그래서 2대 질병 입원보험금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뇌출혈 또는 급성 신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했을 때라고 요것도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내용은 다 동일하네요. 주요 성인질환 입원보험금도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내용은 똑같고 건강관리자금 요것도 있고 그러네요. 무배당 요양병원 병원 암 입원 특약 2가 있습니다. 요양병원 암 입원 보험금이 있어요. 앞에서 보니까 요양병원에 입원한 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 이제 있었죠. 요양병원 제외 뭐 이런 거 다 있었잖아요. 여기도 요양병원 제외 있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건 별개로 그런 게 또 불안해. 그럼 요양병원에 갔을 때는 안 해줘요? 어이 뭐요 아쉽네. 그럴 때 고객님을 위해서 그래서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들이미는 거죠. 들이미로서 무배당 요양병원 암 입원 특약이 또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별도의 특약으로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암보장 개실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요양병원에 입원했거나 보험기간 중 이런 이제 아까 소외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요양병원에 입원한다면 암 어떤 종류의 암이든지 간에 요양병원에 3일 초과해서 4일 이상 입원했다 그러면 이제 요 입원 보험금이 나오는데 다만 이거는 60일이 한도예요. 반만 해주네요. 아까 앞에는 120일 한도였는데 여기는 60일까지만 60일 한도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건강관리자금인데 보험기간 1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건강관리자금이 나오네요. 자 그리고 무배당 수술보장특약이 있습니다. 수술보험금이 나와요. 수술보험금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냥 이런 질병제의로 인해서 그 수술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신생물 근치 방사성 조사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어떤 기법들 같은 것들이 또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추가해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암수술보험금이 또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암수술을 받았거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그리고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량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수술을 받았을 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특약들을 통해서는 이 소액암들도 결국에는 보장의 범위에 거의 대부분 다 들어오죠? 그런 걸 특징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이대질병 수술보험금도 여기서 또 보장을 해주네요. 수술과 관련된 보장특약이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주요 성인질환 수술보험금도 여기도 따라 나오고요. 건강관리자금도 있습니다. 무배당 암치료특약2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암진단보험금이 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건강관리자금이 있습니다. 무배당 뇌출혈진단특약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급성신근경색증 진단특약도 나와 있습니다. 무배당 항암방사선약물치료특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암방사선약물치료특약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거나 약물치료를 받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항암이니까 암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보험금 지급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건강관리자금도 붙어있고 그러네요. 자 그리고 이륜자동차 여기 이제 있네요. 아까 이제 앞서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륜자동차 운전 탑승 중 재부담보특약이에요. 그래서 이게 특약 그러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한테 꼭 유리한 것만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거예요.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경우에는 이거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보가 뭐냐면 이륜자동차 운전 또는 뒤에 탔어요. 이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해서 주계약 및 특약이 서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러니까 사고를 당해서 보험금을 받고 내야 될 보험료는 안 내고 이렇게 됐다면 이제 그 경우에는 보험금 안 준다. 오토바이 타다 그런 건 안 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부담 지세요. 이렇게 이제 요구받은 거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는다. 보험료 납입도 면제가 안 돼요. 이거는 해당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상품 많이 나올 텐데 그렇게 읽어보시면 되고 지정대리 청구 서비스 특약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대상계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 계약자가 돈 내다가 자기가 이 보험사고를 당해서 수익을 거둬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사망했을 때에는 수익자는 이미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계약자가 수익자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때는 빼고 나머지 계약자가 직접 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정도의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지정대리 청구인을 지정해놓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지정대리 청구인은 피보험자의 가족관계 등록부상의 배우자나 또는 삼촌 이내의 친족입니다. 촌수는 계산할 줄 아는 거죠. 다. 그렇죠? 그래서 부부끼리는 촌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영촌인데 부모와 자식 간의 일촌이니까. 그렇죠? 삼촌이면 사촌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촌이면 내 아빠의 동생의 자식들. 이게 나랑 사촌 관계잖아요. 예를 들면 엄마의 또 형제 자매 자식들. 이게 사촌인데 사촌도 안 돼. 삼촌 정도. 그러니까 뭐 된다면 고모, 이모. 그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장은아버지, 큰아버지. 뭐 이런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거꾸로 보면 그들의 조카 정도는 되죠. 조카. 조카. 삼촌이니까. 삼촌 사이니까. 가족관계 등록부상의 삼촌 정도까지 확인이 되면 그 친족은 지정대리 청구인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그랬는데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돼요. 왜 대리인이 오죠?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하면 됩니다. 보험금을 지정대리 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다시 받더라도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한 번 줬으면 됐지. 그걸 또 받으면 안 되죠. 그렇게 되어 있고 상품별 지정대리 청구 서비스 특약이 앞으로도 많이 나올 텐데 그것도 다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약인데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소득세법상 장애인이 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계약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특약 가입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보험료부터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장애인이 되거나 수익자가 장애인이 됐다. 이런 경우죠. 그래서 장애인이 되면 그러면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을 해서 이 특약을 가지고 전환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세제 혜택을 더 받아라. 이렇게 이제 허용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됐지요. 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 내용을 다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꽤 많이 걸렸습니다. 이거 여기에 특약도 많고 그리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좀 찬찬히 하나하나 곱씹어봤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좀 빠르게 갑니다. 이제 어차피 이런 패턴으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아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요한 거 뽑아서 공부하실 때 뭘 읽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쫓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랑 제가 이걸 꼼꼼히 모든 상품을 다 이런 식으로 분석해드리면 좋거든요. 좋긴 좋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봐서 중요한 내용 뽑아서 그거에 관련된 설명드리고 가고 나머지가 아쉬운 분들은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도 미뤄뒀다가 나중에 공부하실 건데 나중에 공부하실 때는 스스로 읽는 힘이 생겼으니까 그걸 읽어보고 그래도 부족하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채워나가는 게 우리한테 가장 효과적인 공부법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선택한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다른 보험 상품 보는데 15분까지인가가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14개를 빠르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